KCN 응접실 오늘은 사단법인 생터 성경사역원 본부장이신 김강현 목사님 모시고 함께 성경사역원 이야기와 그리고 어성경이 읽어진의 컨텐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주비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장순 성교사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KCN 멤버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우리 김상엽 성교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CN 멤버시고 마라나타 미션 대표시고 그리고 아시안 성교사 훈련원 위원장이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상엽입니다. 저는 KCN 멤버면서 지금까지 선교를 받아오던 나라들 주로 아시안 국가들이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하는 일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성경 또 이렇게 본부장 뵙고 또 함께 어떻게 이 일이 아시안 성교하는 일에 접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메인 인터뷰이신 김강현 목사님 또 본부장이신데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성경 읽어지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게 책으로 나와 있고 또 저자이신 이해실 사모님 모두가 거의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역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사역으로 끌어안고 일을 하는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차에 찾아뵙고 그런 소개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려고 왔습니다. 본부장 김강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지금 처음 열리고 있죠. 세미나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전문 강사들이 한 3, 4천 명 정도가 계세요. 절반은 사역자들이시고 절반은 비사역자분들이신데요. 많은 전문 강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자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리핀 이곳저곳을 다니긴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러나 이렇게 본부가 직접 본부 차원에서 수도인 마닐라에 전문 강사 스쿨을 향해서 가는 과정으로 초급 집중 세미나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또 본부장님이 오셔서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또 강사님이 두 분 더 오셨죠? 네. 저희가 이제 팀티칭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콘텐츠가 구약이 오리엔테이션까지 13강으로 한 강에 보통 2시간씩을 하는데요. 13강으로 묶여 있고 신약이 12강으로 묶여 있습니다. 25강을 2시간씩 혼자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팀티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본부 소개도 하고 또 강의도 겸하고 응원하러 왔고요. 우리 또 두 분이 인천에서 우리 지부장님 내외분이 오셔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지금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실 텐데 저희들이 마음으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사단법인 성경, 생터 성경 사역원. 네. 아직도 생소하긴 한데 주로 우리가 어성경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2001년도에 우리 저자이신 이해실 사모님의 부군이시죠. 이순근 목사님, 합신 목회어 교수로 계십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메릴랜드에 있는 볼티모어 베델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일독학교를 하시겠다고 성도들 앞에 공포를 하셨는데 너무 이제 바쁘셔서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내조자이신 우리 저자께서 교환을 좀 써서 도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같이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드렸는데 그 텍스트를 받아보시고는 이게 접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쓴 사람이 직접 강의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단임 목사가 사모님을 강사로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출발이 미국이었습니다. 이민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으로 한국에 오시면서 최홍준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부산의 호산나 교회 지금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다가 2007년, 2008년 이 즈음에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무대가 됐죠.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너무 좋다. 우리도 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기획을 했던 건 아니고 그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컨퍼런스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사 교환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세요. 이런 강의를 하려면 이런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기자재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코칭해 주는 그런 세미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패단이 있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강의안을 나름 자기 수준 안에서 그거를 만드신 거죠. 만들었는데 그게 다 수준이 다르기도 하고 또 저자의 의도에서 많이 빗나간 초점이 흐려진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강사를 훈련시키는 전문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 강사 스쿨을 만드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서 그런 게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역을 목표로 시작된 게 아니고 어쩌다가 오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만 오 오 오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저자의 표현이시기도 하고 저희 기관의 입장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사역을 하자 한국 교회를 섬기자 이렇게 결의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책이 나오게 됐고 하나님의 섭리죠. 그 책에 대한 반향으로 요청이 있기 때문에 또 섬기다 보니까 그 섬김이 사역으로 읽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역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터 성경 사역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출발했고요. 2003년도에 책이 오 성경 읽어지네가 나왔고요. 한국 사역이 200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터 성경 사역원은 오 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을 가지고 성경 일독 사역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생터라는 말이 좀 생소하긴 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쓰는 독특한 언어들이 좀 있는데 우선 생터라는 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세미나 현장에 가면 알아서 고쳐놓으세요. 아 이 오짜네. 샘터 성경 사역원 친절하게 고쳐놓으십니다. 강의를 듣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강사 얼굴을 못 쳐다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다 이해합니다.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생터라는 것은 줄임말인데요.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 생장점이라는 것은 생물학 용어입니다. 우리 나무 보면 나무가 매끈매끈한데 오돌토돌한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새순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분화가 일어나는 지점. 거기가 생장점입니다. 사람은 성장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장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매끈매끈하게 넘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매끈매끈하죠? 소화가 잘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매끄럽게 안 넘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떠나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창조. 진화냐 창조냐.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충돌합니다. 그리고 선악과. 왜 만드셨나. 만드신 분이 원인을 제공하신 분 아닌가. 이게 계속 아리는 거죠. 노아홍수 다 죽고 8명 살았다는데 왜 학교에서 한 줄도 안 가르치지. 이거 설화 아닌가. 가난한 땅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먼저 살았는데 그 순진한 원주민들. 어린애들까지 왜 다 죽이라고 하나. 이런 질문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 질문이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합리성을 추구하고 질문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있다는 것은 진리욕구, 학습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제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해주면 신앙의 그다음 단계로 분화가 일어난다. 성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창세계 1장에서 11장에 아주 많이 응축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이스라엘 국사 이전 역사. 초기 인류 일반 역사죠.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리진, 인류의 오리진 세상의 시작의 오리진 죄, 사회, 민족 여러 오리진이 거기 다 뭉쳐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녹여내면서 성경 읽기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생장점을 터뜨려야 된다. 그래서 생터 성경 사역원입니다. 생터가 아니고 생터 앞으로 우리 성경 사역원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치지 마시고 생터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사역원 강사님들은 총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희가 추적되는 인원은 3천 명 정도인데요. 그 앞에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3천 명에서 4천 명 정도 된다. 2017년도이지 않습니까? 2016년 9월 3일 날 한국 내에서 전문강사 스쿨이 시작이 2016학년도죠. 그래서 2017년 2월에 졸업을 한 숫자가 672명입니다. 한 해에 672명 해외는 놔두고 한국만 쏟아지는 건데요. 672명 중에 절반은 사역자 절반은 비사역자 그런 식으로 해마다 그런데 해외에도 많은 스쿨이 있고 배출되는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 해에 1천 명씩 이렇게 배출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급성장하고 있고 이분들이 각 지역마다 사역을 하고 있고 지역마다 스쿨을 성경망을 열고 있는 시스템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목적은 성경을 읽히는 것입니다. 강의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못 파는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이루는 요소가 참 다양하고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끌고 가는 기관차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스스로 읽고 그 성경에서 답을 찾고 음성을 듣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자립했다. 의미 있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성경을 의미 있게 읽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요. 그 과정으로 가는 길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요. 저희는 초급은 저희 콘텐츠를 처음 듣는 과정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가장 추천하는 형태는 성경방. 우리가 우리 한국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사랑방 이렇게 방문한대요. 찜질방. 그렇죠. 찜질방. 요즘은 참 안타깝게도 퇴폐업소가 방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자가 이제 한 17년 정도 외국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온갖 퇴폐업소가 이 방문화를 다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좋은 문화인데 이게 다 성경방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운동이 성경방 운동입니다. 소그룹 성경읽기 운동이죠. 그거를 하는데요. 그 성경방을 일주일에 하루, 하루에 두 시간 강사에게 와서 성경읽기 위한 성경을 읽을 렌즈를 장착하는 강의를 두 시간 동안 듣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에 일주일 동안 성경읽기 분량을 가지고 가서 읽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약이 12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이 12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앞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25강이죠. 이거를 소그룹 안에서 한 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듣는 게 성경방 6개월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초급이. 그런데 보통 성교지에 계시는 성교사님들 또 우리 한인 목회자들, 사역자들 6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양하는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 세미나가 또 있어요. 강사진이 와가지고 팀티칭을 하면서 세미나 형태로 압축해서 하는 거죠. 이것의 단점은 강의 듣고 성경 읽고 강의 듣고 성경 읽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완하냐면 강의를 쫙 듣고 그 다음 신약 들을 때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과제를 내주는 거죠. 성경 읽기 과정이죠. 초급. 그 초급을 들으신 분들은 중급 과정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중급은 인도자 컨퍼런스라고 하는데요. Topic Start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앞부분 창조,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 성교,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무슨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있어요. 천자 사상이라든가 이상국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선행 학습을 해야 코스웍에 들어와서 전문 강사 스쿨링 고급 과정에 들어와서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시간짜리 저자의 동영상 강의를 모여서 듣는 과정이 인도자 컨퍼런스라는 중급 과정입니다. 그 중급을 수료하면 고급 과정인 전문 강사 스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 강사 스쿨은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이 걸린다. 한국 기준인데요. 6개월 걸린다는 얘기는 한 주에 하루를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공부를 하는 거고요.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지부들이 오픈을 해서 열리고 있고요. 본부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가시기가 쉽지가 않고 1년 동안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렇군요. 비행기 타고 매주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제가 공부할 때도 있었어요. 북경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일박하시고 또 가시고 선교지를 비울 수가 없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런 분도 계셨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안식년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에 저희가 강사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면 스쿨을 오픈해서 섬겨드립니다. 그게 보통 해외에는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강사진이 들어오면 일주일간 인텐시브 하고 강사진이 빠지면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모이다가 또 그다음 달에 오시면 또 한 주간 딱 인텐시브 하고 강사진 빠지면 우리끼리 또 한 주간씩 모이고 그렇게 하니까 기간이 더 단축이 돼요. 4개월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콤팩트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강사스쿨. 그렇죠. 두 주로 콤팩트하게 줄여가지고요. 사이버 과정인데요. 똑같이 6개월이 걸리는데 모여서 오프라인 상에서 얼굴 보고 딜리버리 코칭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두 주를 실전으로 모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5월 15일부터 올해는 충북 단양에서 13개국에서 63명이 들어오십니다. 13개국 63명이 오셔서 3기 콤팩트 훈련을 받게 되십니다. 이게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저희의 로드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처음 어성경을 배우신 분들이 강사가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강사가 되고 강사가 되고 나면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강의 자료가 주어지나요? 강사 훈련이라는 것이 내가 강의안을 연구해서 만들어서 활용하는 훈련이 아니고요. 표준 강의안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예술입니다. 시중에 판매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강의를 몇 분만 할 것 여기서는 기도를 할 것 기도 제목은 이렇게 던질 것 이 부분을 강의하기 위해서 강사는 이런 책을 더 참고하고 기도할 것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마치 어떤 방송 콘티처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훈련을 받는 게 전문강사 스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요. 이번에 졸업한 672명 중에 최연소자가 15세입니다. 우와! 중학생! 네, 네. 중학생도 그러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럼요. 강사죠. 그러니까 학교는 안 가는 안 가는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 자녀들은 홈스쿨링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강사 훈련을 받아서 실제 강의를 하는 걸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청소년 집회 강의는 청소년 강사를 세우거든요. 아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른이 강의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또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청년 강사, 대학생 강사도 많고요. 최연장자는 이번에 졸업하신 분이 장노님이신데 75세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하시나요? 강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교회에서 평신도의 경우에 단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줄 때만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축복 속에서 지지 속에서만 강의를 하게 되어 있지 음성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못하게 된 경우는 사역 공동체, 지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역에 팀티칭 멤버로 들어가서 할당받은 과를 강의를 하면서 강사로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아니신 분들도 전문 강사 과정을 통해서 강사가 되실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분들이 저희 안에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하고요. 연령도 다양하고요. 성별도 그렇고요. 사역자, 비사역자도 그렇고요. 사는 거주지, 농촌, 아주 시골, 학력 아주 다양합니다. 다 되는 이유는 성경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라고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PPT 이게 강의 자료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방용, 선교지에서는 번역된 텍스트가 없다는 전제하에 PPT를 자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또 이 텍스트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번역에서 쓸 수 있도록 또 해놨고요. 저희가 번역도 약 10개 국어로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미얀마어 심지어 지금 스와일리어라든가 아랍어 같은 것도 번역 중에 있고요. 많이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번역이 됐기도 하고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톨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하게 되는 것이 저는 분야가 아시안 교회들, 아시안 선교 리더들을 섬기는 일이다 보니까 이 생터 사역이 어떻게 그분들이 특별히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사 후보생들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능력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현지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지금까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의 운동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파노라마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이 썼는데 그 운동이나 프로그램들과 달리 생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장점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아시안 선교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 지금 성경 읽기 사역을 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강사들도 있고 교재도 있고 저희는 참 반갑고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름의 장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의 장점을 저희가 볼 때는요. 이것이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현장에서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툴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뭘 조리하고 이것을 가공해내고 만들어내고 이럴 필요가 없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것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는 이게 선순환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고 선순환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보통 대개 있는 프로그램들은 내가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다듬어지고 내공을 쌓고 그런 용도로는 더없이 좋아요. 그런 전문가들, 학자들, 그런 사역자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교재들. 너무 좋죠. 그러나 저희의 장점은 바로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고 내공용도 되지만 내공용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저희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되는 질문이 저는 근래에 선교사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자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늘 말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음적인 선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읽어서 자기 삶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좀 끌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선교사 훈련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또 저도 그렇게 읽고 싶고 또 저희들도 훈련하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어성경이 갖고 있는 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없어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자성하고 반성하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고 정기적으로 읽고 못 읽은 것에 대한 눌림이 있고 늘 숙제처럼 참 좋은 민족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살아내지 못할까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데요. 그것에 아주 큰 지적점 포인트 하나 잡자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자기 중심적 성경 읽기 그러니까 교훈적, 도덕적, 윤리적 성경 읽기 특별히 위인전 읽듯이 성경을 읽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처럼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까 어떻게 이삭처럼 해서 이삭의 복을 받을까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은 들 그 이기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교적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관점을 내가 특별한 프레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의 결을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전적 성경 읽기죠. 성경이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가 동원돼서 성경이 됐다면 그리고 그 진정한 저자가 성령님이시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성경이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성경 읽기 훈련을 받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파편화시켜서 말이죠. 마치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우듯이 이 책 따로, 이 책 따로, 이 책 따로, 이 책 따로 그러니까 모두가 코끼리 뒷다리 전문가 코끼리 코 전문가, 귀 전문가, 앞다리 전문가는 있어도 코끼리 전체 모양을 본 사람은 없는 희귀한 현상 심지어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제가 정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또 개인적일 수 있지만 재경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통전적 성경 읽기, 통전적 성경 공부, 통전적 신학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선생님들께서 연구한 그 분야에 대해서 전수를 받는 것만도 부족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통전적 성경 읽기를 했을 때 하나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본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도덕적 완성을 향한 노력 노력하는 인간보다 훨씬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진리로 맞아버린 사람의 삶은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싸움이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본 사람답게 살지 않을까 우리의 하나의 고민의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시중에 가서도 살 수 있잖아요. 그 어성경 이야기하면 어 나 그거 봤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또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책도 여러 가지고 무슨 책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발견하고 얻을 수 있는지 그 순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책을 보는 순서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세요. 2003년도에 어성경이 읽어진 애가 출판이 된 이후로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게스트셀러가 되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책꼬지에 책 있을 겁니다. 다 읽었는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저도 책을 꽂아놓고 산지가 오래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영상매체가 많기 때문에 노출이 쉽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절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대중강의입니다. 대중강의. 아 이게 왜 툴이냐. 이게 시스템이냐. 이게 왜 현장에 바로 접목 가능하냐. 그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자의 강의만 들으시면요. 저 강의는 저분이니까 할 수 있지. 이렇게 오히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강의를 내가 소화해서 한다 해도 이런 제자가 길러진다는 것에 대해서 묘연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배출된 3, 4천명의 전문강사들이 워크북을 가지고 하는 강의를 반드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것처럼 책이 세 권이 있어요. 크게 보면요. 그러면 이제 예습용 책이 있다. 제 표현입니다. 그게 어성경 읽어진 애예요. 그걸 먼저 서서 읽는군요. 제가 하는 저희들이 강사들이 하는 강의 내용이 어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 어성경 읽어진 애 책을 읽으면서 와 재밌다. 너무너무 쉽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책을 가만히 붙어있는 활자를 읽으면서 의미를 내 것으로 소화하면서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강의를 듣고 어성경을 읽으면 정말 쉽게 읽힙니다. 이걸 예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습용 책이 어성경이 읽어진 애 구약 10위가 성경방 워크북 성경방 워크북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공부하도록 만들어진 책이죠. 그다음에 신약 워크북 이게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다 살 수 있는 그렇죠. 인터넷에서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본부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강의하는 목적이 성경을 읽게 하는 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읽을 때 쓰는 실천서, 실행서, 복숨용 책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신약 읽기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지도 찾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목적지를 KCN 딱 찍어 놓으면 거기 내비게이션 자매가 화를 안 내고 계속 안내를 해서 여기까지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책에 이해실이라는 자매가 들어가 계시면서 여기서는 성경 읽기 이쪽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우에 전하세요. 좌에 전하세요. 여기서는 속도를 줄이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여기서 어디를 가시면 됩니다. 뭘 보세요. 여기서 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안내를 해주는 책이 실습서, 실행서가 내비게이션 책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읽기 과정을 읽기 표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구약이 48유닛, 신약이 12유닛, 토탈 60유닛입니다. 그러니까 61 또는 60주 동안에 신구약을 다 읽는 건데요.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한 유닛을 이틀에 걸쳐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60 고박이 120일 동안, 즉 4개월 동안 성경을 읽도록 하도록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 가주는 책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3종 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세 권의 책을 사서 이렇게 순서대로 맨 먼저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읽고 그 다음에 성경방에서 배우면서 워크북을 가지고 쓰시고 그 워크북에 메모를 잘 해 놓으시면 전문강수 훈련 안 받으셔도 저희는 야매쌤이라는 말을 하는데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매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이제 야매로 활동을 하다가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인도자 지침서라는 책이, 어성경이 읽어진 인도자 지침서라는 책이 또 기독교 백화점에 판매하거든요. 그는 중급과정 교재인데요. 거기 뒤에 부록으로 파워포인트 CD가 붙어 있어요. 전문강사들이 쓰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좀 보급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지간한 강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강사 과정을 안 왔는데 나는 정말 이걸 가르치고 싶다. 급하다. 우리 교회에서 나누고 싶다. 주님 오실날 가까운데 빨리 쓰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풀어놓은 거죠. 그러나 이제 단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자기 멋대로 운동을 하던 사람을 코치가 이걸 바로 잡는 클리닉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새로 그림을 그려가기 때문에 쉬워요. 자기가 하던 버릇이 있는 사람이 오시면 이걸 습관을 고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왕 하실 바에는 전문강사 훈련을 딱 받고 이렇게 표준 강의를 하시는 게 좋은 줄 아래요. 그러면 이런 분들 관리가 되나요? 처음에 성경방 공부하신 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너무 많을 텐데. 네. 저희가 사실 굉장히 유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칭을 할 수도 있고요. 미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거 배워가지고 다른 거랑 짬뽕을 해가지고 이상한 강의안을 만들어 놓고 제목은 어성경 읽어지느라고 붙여 놓으면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말 조율을 잘 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리더십을 세워서 사역 공동체로 묶어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을 두고 같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서로 건강한 견제를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너지가 나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지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30개 그리고 해외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한인교회들, 대표적인 한인교회들 북경 21세기,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곤명 한인교회, 동관 한인교회, 광주 한인교회, 심천 한인교회, 그렇게 한인교회들이니까 언급을 해도 됩니다만 그렇게 한인교회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많이 있고요. 멀리는 영국,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의 사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또 러시아라든가 몽골,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도 번역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역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본부장님,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고 전 지부를 다 돌아다니시는 총책임자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별명을 비행목사님, 비행목무사님 그러시는데 현장에 다니시면 어성경을 배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설명해 주세요. 제가 비사역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은 첫 번째가 단임 목사님 설교에 대한 이해도가 놀랍게 달라졌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좀 잘 못 듣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경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지루한 이야기, 언제 끝날까? 우리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나 봐. 이렇게 듣다가 견디다가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배경 설명을 할 때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좋은 설교인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그걸 제일 많이 듣고요. 두 번째는 큐티입니다. 큐티가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어디가 나올지를 모르는데 레위기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다니엘, 스가리아, 요한계시록 이런 데가 나오면 참 힘들어하는 거죠. 졸리고 덮고 싶고. 소를 잡아야 되나 양을 잡아야 되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큰 숲을 보았기 때문에 퍼즐을 보았기 때문에 스카이뷰라는 표현도 씁니다. 항공사진 촬영을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이 어디든 그 큐티가 풍성해진다. 세 번째는 셀에서, 구역에서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이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가장 많이 하시는 피드백이 우리 교회에 성경일독 시스템을 장착했다는 자체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에 많은 자유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갑자기 신방을 해야 되고 갑자기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이거 언제 가서 설교 준비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쫙 꽤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면서 어디를 할까 그래서 본문이 결정되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금방 메시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우리 21세기, 북경 21세기 박태윤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지금 벌써 전문강사 스쿨이 4, 5기까지 갔는데요. 그 자체 교인들 첫 번째 기술을 배출하고 나서 배출된 전문강사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울리치 하자. 말씀 아울리치 하자. 직접 사회에 가자. 이게 내 꿈이었다. 콘텐츠를 같이 섬기는 거. 그래서 KL 열린교회, 김경욱 사장님 교회에 가셔서 거기 같은 한인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가진 교인들끼리 그룹핑을 해서 이것을 팀티칭으로 강의를 섬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역 아울리치 사역으로도 너무 좋은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받았다면 한국에서 이해실이라는 저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어성경이 전 세계 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콘텐츠 가지고 세계화시키거나 아니면 글로벌화시켜서 다른 나라들도 함께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은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국경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성경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국경이나 민족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향을 흐름을 타고 그 결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숨가쁘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디를 공략하자 이럴 여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시군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열리는 곳으로 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뭘 계획해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갈 건데 저희 저자이신 이해실 대표님은 참 겸손하십니다. 감히 무슨 영향력 이런 표현을 안 쓰시고요. 본인은 또 학자도 아니시고 목회자도 아니시다. 나는 밥하는 아줌마다 늘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본인이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내조자로서 돕다가 어?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성경을 재미있게 본인이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렇게 읽어보세요. 소개하는 선생님으로서 나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저희 안에 신학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신학자들에게 늘 또 조언도 받고 저희가 또 확인도 컨펌도 받고 이래 가면서 저희가 건강한 신학 노선을 이탈하지 않고 신학을 앞세우거나 주장하거나 교단을 앞세우거나 주장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데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우리 선을 잘 지키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열방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저희와 손잡고 동역하고 저희 콘텐츠를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김사윤 선교사님 선교사들 훈련용이나 신학교에서 통독용으로 어성경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좋을 것 같고요. 네.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 십여 개국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다른 언어나 문화권으로 훈련을 이식한 것이 번역만 하는 게 또 아니니까 번역을 하면 또 실제로 또 그 생터의 DNA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 교육 철학을 잘 녹여서 현지에 마치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에게 훈련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핵심 가치를 빠뜨리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과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만 또 제가 제일 또 많이 섬긴 언어는 영어인데 영어를 쓰는 혹은 영어권에서 살아갈 분들에게 이 어 성경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가르칠 사람도 훈련이 돼야 되고 또 그걸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들이 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다른 성교사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번역도 사실 본부가 이거 번역하자 이렇게 해서 번역된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성교사님들이 번역에서 언어를 나타나시는 겁니다. 듣고 너무 좋으니까 이걸 현장에 써야 되겠고 그러려면 번역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번역을 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님 따님 따님이 아주 뭐 영어가 자연스러운 분이어서 영어로 들어가는 주인공. 그래서 이제 영어로 아주 번역이 잘 돼 있고요. 일단 다른 언어들은 영어를 기초로 해서 번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드리고 있고 저희 안에 무슨 번역 전담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번역을 해도 되는가 저희한테 여쭤 오시면 저희가 좀 가이드를 드리고 동역자가 돼서 같이 번역을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이게 사역화될 수 있느냐는 저희도 질문인데요.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성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교사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하게 하는 그 성교사님들은 언어가 되시거나 또는 언어가 되도록 훈련한 제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몫은 성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데까지 성교사님들께서 지역에 계시는 성교사님들을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셔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몇 명이라도 모으시면 강사 좀 보내달라 본부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 본부에서 강사를 보내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열악한 곳에 계시고 여력이 없는 곳은 좀 자비량으로 섬겨달라 그래서 와서 숙식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그런 강사를 수소문을 합니다. 강사 풀이 많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나 또 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거는 평신도에게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평신도들이 훈련받아서 어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시범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강사님들 중에 평신도로 잘 물질과 이런 컨텐츠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나요? 포털사이트에서 생터성경사역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담당들 다 연락처, 디렉터들, 국장들 다 연락처가 있고요. 저희 본부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또는 이해실처도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연락처를 공개하면 제 카톡 아이디가 AHAJA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하자, AHAJA니까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하자, 영업입니다. 이런 독특한 언어들, 용어들이 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 대표님께서 저자가 언어의 직공이십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옆에서 말을 해주는 것 같은 책 느낌이 들어요. 제가 처음 책을 읽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 말이 나는 글이야, 나는 텍스트야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저자가 여기 앞에 나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그렇게 쫀득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저희끼리 통하는 언어들이 좀 있어요. 방금 아하자, 그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정체성을 응축해서 우리가 서로 구호로 쓰는 단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만 설명드리면 영업입니다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성교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쉽게, 재밌게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이동이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이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1개월 동안 신해산에 체류하다가 이제 국방부 병력을 다 차리고 60만 3,550명 진용을 갖춘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난한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민숙이 13장에서 이동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외쳐보는 그러니까 성경을 시뮬레이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구호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도 또 이제 이 방송을 마치면 이동이다! 이동해야죠. 네,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우리 KCN 응접실에서 사단법인 생터 성경사역원 우리 본부장이신 김강현 목사님 모시고 생터 사역원과 그리고 어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신 우리 김상엽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강현 본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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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